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. 당시 국토교통부에 근무했던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기 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로 미뤄졌습니다.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두 사람은 혐의를 현재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